왜 말 안 했어? 네 동생이랑 해라는 얘기? 난 정말로 그다지 좋아하는 거야? 아니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정말! 다시 한 번 얘기해 봐. 도서방이 바람 핀 거 알아요? 무슨 말 다 대소를 하고 있는 거야! 첫째 따님이랑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. 대게 도서방이. 순찰차 처음 봐요?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? 어이! CCTV 좀 확인 좀 하자. 그 합의금 맥고 오려면 나 편의점이나 틀어야 돼. 네가 범죄 예방 좀 해라. 네. 네.